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스테판 보호판사는 Anywhere, Remax, Kellogg-Williams의 중계수수로 소속 합의에 대해 최종 승인했습니다. 해당 합의 계약은 항소 절차 후에 발효됩니다. 보호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Anywhere, Remax, Kellogg-Williams와의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종 합의에서 Anywhere은 8,350만 달러, Remax는 5,500만 달러, Kellogg-Williams는 7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히들은 부동산 중계인이 더 이상 미국 부동산 중계인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요구하거나 미국 부동산 중계인협회의 윤리강령 또는 MLS 핸드북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다양한 규정을 변경하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협상 가능하며 부동산 중계인협회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수수료를 설정하거나 협상할 자유를 가지며 이를 고객에게 분명히 설명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주택 건설업체 중 하나인 풀티그룹은 애니웨얼 리맥스 켈런 윌리엄사의 합의에 시초 번외 소송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풀티그룹은 이번 소송의 규모 예상 합의금 분배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기준과 정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으나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담당 판사로부터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호판사는 판결에서 원고가 각 피고의 지불 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현재의 부동산 사업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법의학 회계사를 활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 부동산 중계인협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KT 존슨이 지난 5월 3일 금요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면 통지를 통해 미국 부동산 중계인협회의 중계인 스스로 소송 합의 계약에 명시된 가능 변경 사항은 2024년 8월 17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